오늘의 주인공은 한적한 호수에 낚시를 하러 온 소녀 메이입니다 물속에서 뭔가를 주었는데요 두통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대화 한마디 없는 부모님과 결혼식장에 가는 메이 같은 또래의 애단을 만납니다 그렇게 숲으로 나온 두 사람 이번에는 그냥 취득한 호수에 있는지 모르겠고 두 사람은 항상 그렇게 행동해가요? 저한테는 전혀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 제가 여러분이 보았다 집으로 돌아와 호수에서 주웠던 물건을 살펴보는데요 부품 하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에단과 함께 부품을 훔치는 메인 이의 룸? 원하는 노래가 되요? 네, 감사합니다 넌, 이의 룸? 넌, 이의 룸? 이의 룸? 이의 룸? 이의 룸? 이의 룸? 이의 룸? 네! 그렇게 에단은 떠나고 메이는 수리에 집중하는데요. 다 고쳤나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요. 다음날 에단을 찾아간 메이. 시간을 멈추고 그 기계의 신비한 힘을 확인시켜줍니다. 마을 전체가 그 기계의 힘에 의해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던 두 사람은 아주 야한 일탈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멈춰진 시간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두 사람. 이 시간을 스프러스에 대해 말하는 거죠. 지금 시간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고... 아니... 고... 아니... 고... 고... See? It doesn't freak you out? No. What does? Snakes. You? Being alone. Because it would just be me. And I'm not my favorite person. Don't worry. I'll never leave you. Promise? Promise. 영원한 사랑까지 약속한 두 사람은 멈춰진 시간 속에 갇혀 꽤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Bastard! What? Bastard! How long is it been? A month? Longer. 그렇게 다시 시간을 흐르게 하려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What's wrong? I'm stuck here. I'm here too. 다시 부품을 찾아 나서는데요. I'm not here. I'm not here. 그 집을 뒤지다가 익숙한 귀걸이를 발견하는 메이. 그리고 그 집 안방에서 엄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합니다. Nice. You're in love. Shut up. What? Shut up! What are you doing? I'll make it so they have nothing to cover themselves with. I didn't know it was your mom. Why are you being this way? What way? Like a bitch. Don't call me a bitch you cripple. 화가 난 애단은 찾아낸 부품을 주고 가버리고 메인은 애단을 찾아 헤매는데요. When you said you felt stuck here. It really hurt. I was scared that you were gonna leave me. And seeing my mom like that. I'm just really upset right now. And I can't be alone. Please? 아무 대답이 없는 애단. 팔찌를 빼버렸네요. 다시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의 이별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호수를 찾았는데요. 그날 저녁. What is it? 엄마의 귀걸이를 돌려주는 메이. 마음이 좀 정리된 걸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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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roke your promise. You broke your promise. You said what you said. Hey. 아니요. 아니요.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서는 메이.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이 보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